바비, 사랑해! 찍어 찍어도 될까? 네가 최고야! 바비는 학교 여왕이에요! 아니, 옛날 여길까요? 이 바비가 오기 전까진요! 이거 내 거야! 응, 학교 여왕으로 인정받았거든! 응? 휴, 방봉이었어! 올해 학교 여왕은 누가 될까? 도전해봐야지! 말게 투표해줘! 누가 그럴까? 범생이는 학교 여왕이 될 수 없어! 그래도 도전할 거야! 순진한 루저! 이런! 어, 안녕? 안녕, 켄! 그래, 재미없는 루저! 켄한테 사랑이 빠지다니! 가망이 없다! 안녕, 켄! 오늘 뭐해? 별것도 아닌 게! 가자! 저 범생이 웃긴 한경 또 썼다! 안녕, 바비! 안녕, 켄! 조용! 수업 시작이다! 수업 끝났다! 짐 싸야지! 응? 진짜 웃기다! 뭐지? 으, 부끄러라! 바비, 여기! 미안해! 악몽이야! 내 삶 왜 이래? 그만 울자! 잡지에 나오는 바비처럼 나 예쁘고 유명해질 수 있어! 좋은 계획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샤워해야겠어! 응? 못 쳤네! 으흐! 목욕해야지! 좋다! 행복해라! 그래, 변신 시작이야! 안경은 됐고 렌즈 껴야지! 이제 얼굴 준비 됐어! 화장 시간! 좀 낫네! 넷의 헤어스타일! 이 옷 학교 여왕에는 맞지 않아! 바비, 네 탈 도움이 필요해! 우와! 멋진데? 이 바비 소녀 분명 학교 여왕이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정복할 때다! 나 투표해줘! 쿠키 먹을 사람! 우와, 바비! 너 멋진데? 변신한 거야? 잘 어울린다! 고마워! 여기, 너 투표할게! 너 여왕이 될 자격이 있어! 완전 고마워! 저 바비 소녀 선을 넘다니! 쿠키, 먹어! 나 글루트는 안 먹거든! 안녕! 이거 플라스틱이야 뭐야! 나 투표해줘! 핀 가질래? 바비! 바비! 안녕, 친구들! 친구들! 어? 뭐야? 바비, 날쇠까지 가도 돼? 저 천국에서 온 줄 알았어! 너무 예쁘다! 퀸! 퀸! 내 짝사랑! 뭐야? 저 못생긴 오리가 퀸한테? 그렇네! 절대 퀸 못 가져! 돌려줘! 돌려줘! 이거 바비 거잖아! 퀸! 고마워! 퀸! 네 사물함엔 뭐가 숨겨져 있으려나? 퀸! 안 돼! 데디롱래그? 진짜로?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머리에 껌 뱉는다? 퀸! 너 진짜 웃기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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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우리 진짜 귀엽네! 바비는 이제 귀엽지 못할 거야! 확실히 하겠어! 이런! 누가 이랬어? 예쁘다! 그만 웃어! 그만! 부끄러워! 바비, 잠깐! 뭐야? 쟤 아냐! 우리 여왕! 진짜 웃기네! 콕하고 있어! 절대 안 까먹겠다 이건! 핸드폰 꺼! 누가 이런 거야? 그래 바비! 이제 좀 봐! 얘들아! 오늘 시험 본다? 힘들고! 응! 저기 바비! 저기! 도와줘! 왜 그래? 나 좀 도와줄래? 제발! 알았어! 좋았어! 고마워! 바쁜 선생님! 바비가 고정행위예요! 네? 아니에요! 보자! 여기 증거? 유명 쓴 거예요! 뻔한 변명이지! 너 시험 낙제다! 너 시험 낙제다! 안 돼! 앞 선생님! 다 했어요! 아! 그래! 너도 낙제구나! 다 틀렸어! 뭐야? 어째서? 이런! 야! 의자에서 발 내려! 영화관 넘어 쓰는 거 아니잖아! 앉아! 바비! 거기! 모자 아가씨!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생이 화면 다 가리고 있다고!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잠시만! 됐어! 쟤 왜 저래? 이 영화 전에 본 적 있나 봐! 먹구나! 웨이터! 주스 한 잔 주세요! 부탁해요! 저 인구 커플 진짜 돈 나오네! 고마워요! 저기! 친구들! 어? 안녕! 네가 여기 있으면 지옥은 누가 담당해? 이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도와줄게! 응! 이런! 내 포크! 내가 줄게! 불쌍해라! 내가 닦아줄게! 됐어! 내가 할게! 나 투표해줘! 최고의 여왕이 될게! 고마워! 얘들아! 뭐야? 왜 모두가 널 투표하는 거야? 네가 루저니까! 어? 나 너무 치우칠 맞네? 뭐야? 너무하잖아! 이게 너무한 거지! 쓰레기 여왕!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사물함에 들어가! 날 더는 다치게 못할 거야! 뭐야?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무례하구나! 잠깐! 캔! 내가 다 설명할게! 뭐야? 쓰레기? 쓰레기 여왕! 됐어! 화야장? 휘장? 싫어! 말도 안 되지! 이거 내 거야? 네가? 낙탄 거 아니지? 괜찮아! 먹어봐! 응! 고마워! 맛있다! 그치? 적들이 친구가 됐다고? 특이하네! 안녕! 캔! 나랑 프롬 같이 갈래? 그래! 좋지! 여기 너무 귀엽다! 안녕! 나랑 춤출래! 바비? 좋지! 새로운 바비 학교 여왕을 발표할 시간이군! 모두 모여! 과연 주인공은? 에리카! 티아라가 다시 너에게로 가네! 바비 여왕! 축하해! 또 다른 바비도 이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지! 고마워! 고마워! 베프! 이제 놀아보자! 집중! 여왕님 오신다! 안녕! 얘들아! 어떻게 저렇게 인기 많고 예쁘지? 내 여왕! 여왕 캔디한테 누가 뛰어든 거야! 내 꿈의 소녀! 너 바보! 나 바보 같잖아! 쟤 루저라고 했잖아! 이 학교 루저론 걱정이네! 이게 뭐지? 아! 리모콘! 그만 밀어 범생아! 너 같은 루저한테 자비란 없지? 아하! 무슨 일이지? 모드가 멈췄어! 멋진데? 리모콘이 모드를 멈추게 했나봐! 사랑의 쪽지야! 내 사랑! 다음으로 뭘 하면 좋을까? 에? 그래가 어디 갔지? 사랑 쪽지네? 누가 준 걸까? 케빈! 열어봐! 우리 잘 어울리는 거 나도 알아! 도대체 누구지? 열어! 중요하다고! 그래! 잠시만! 차 마시던 거 마무리 좀! 케빈을 서두르게 해야 돼! 빨리 돌리기! 드디어! 플레이! 왜 그러는데? 커피 많이 마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완전 대박이야!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내가 되돌려 볼게! 어떻게 한 거야? 와우! 와우! 이모컨 줘봐! 이모컨 내 거야! 아, 그래! 내 자기! 이거 뭐냐? 개인적인 거거든? 나도 좀 보자! 뭘 숨기는데! 이리 줘! 너희? 내 거라고! 예쁜 여자들이랑 너네?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범생의 루저! 그만! 케빈은 내 거야! 너 무거운 거 너도 알지? 여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좋은 생각이 있지! 진짜 이런 루저가? 죄송해요, 선생님! 질서예요! 고마워, 친구! 그래! 안에 뭐가 되는지 보여줘! 너랑 벨라 불치? 장난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건 니스테리아! 립라이너! 왜 안 열리지? 미안, 여왕! 루저들 온다! 잘 봐! 아야! 내 얼굴! 원치 좋았고, 그치? 귀가 안 들려! 비무컨 줘봐! 봐! 화장 잠시 멈춰버리자! 이제 화장을 해줘 볼까? 시작하자! 됐다! 캔디를 다시 재생하기! 뭐야? 왜? 예쁜 여왕! 어떻게 감히? 화장 서둘러해!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캔디야? 화장 이상한데? 아야! 진정해! 멈춰! 멈췄네! 게임하는 게 낫겠다! 안녕, 친구들! 나 좀 도와줄래? 사진에서 월더를 찾아봐! 댓글로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너의 도움 없인 못 찾겠어! 어딨는 거지? 아야! 잘했어! 다음이야! 터치 다운! 여기 왜 이렇게 오싹한 거지? 쟤네가 공으로 낮췄어! 좋은 계획이 있지! 너 근육 단련 시작해봐! 당장! 알았어! 하나! 둘! 저 괴짜 뭐하는 거지? 쟤가 바위라고 생각하나 봐! 내가 도와줄게! 불쌍해라! 가라, 케빈! 토스! 반복하는 것 좀 봐! 케빈이 우리 챔피언이야! 케빈! 너 터프하구나! 케빈! 일어나! 먼저 쓰러졌네! 케빈 좀 봐! 정신 차려! 에리카! 응? 에? 누구지? 금방 올게! 좋아요인가 보다! 그래! 네 거야! 에리카! 감동이야! 말로도 있었네! 돌려야겠어! 여기! 에리카! 이 꼬 네 거야! 나 꽃 좀 하는데! 뭐야? 또? 사탕 줬어야 했네! 이 사탕 네 거야! 에리카! 고마워! 잘 된 것 같지? 다행이다! 맛있다! 화장실 급해! 진심으로? 아, 그게... 그냥 서 있었어! 에리카, 어디 갔었어? 누가 잘못 벨을 눌러서... 에리카, 나 배고파! 내가 해결할게! 뭐 하는 거야? 기다리면 알게 돼! 살람이랑 치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토마토 넣고! 좋았어! 이제 피자 요리하기만 하면 돼! 야, 음식 나오긴 하는 거야? 냄새 좋은데? 대박 피자! 얼른 열고 싶다! 준비됐어? 줘봐! 여기! 오븐에서 바로 나온 피자! 나 한 조각 해도 돼? 이 피자는 캔디 여왕 거야! 너희 먹을래? 친구들? 가져가 봐! 루저! 리모컨은 쓸 시간이군! 조각? 그걸로는 안 되지! 케빈, 저녁 먹자! 배부르다! 고마워, 얘들아! 뭐야? 에리카, 네가 다 먹은 거야? 마지막 조각 따줘! 시험! 그래! 캔디 뭐 하는 거지? 영상 보네! 어? 에리카! 내 시험 봐줘!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에리카! 이 시험지 줘봐! 됐다! 내가 금방 할게! 뭐야? 캔디 시험지? 다 됐다! 뭐야? 누가 이 시험지 다 푼 거야? 시간 다 됐다! 시험지 제출해! 잘했어, 케빈! 이렇게만 해! 잘했다, 그렉! 계속 이렇게 잘하면 돼! 에리카! 에리카, 완전 잘했는걸? 수고했다! 캔디, 네 시험진 왜 그래? 시험 낙제야? 뭐야? 낮은 점수? 어째서? 나도 몰라! 네가 날 도와야겠어! 시간을 돌려줘! A 마이너스를 A 플러스로 바꿔야 돼! 못하겠어! 리모컨 줘봐! 안 돼! 돌려줘! 이런! 리모컨! 이거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못 고칠 것 같은데? 너희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나 영화 티켓 두 장 있는데 나랑 영화 보러 안 갈래! 그래? 좋아! 나는? 어? 캔디!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응, 너랑? 영화 재미있다! 오지마! 멈춰!